아 방송 잘 안보시구나 네 저 근데 저 틱톡쯤 아니 저도 솔직히 가수가 뽑는거 같아서 아 외부로만 보면은 탑이야 아 진짜로? 패션이 어딨까? 아니 잠깐만 남이 먹어줘야 이쁘지 그림이 형이 유튜버 150만이니까 아 뒤에 드릴게요 제가 뒤에 드릴게요 형이 제일 잘나가잖아요 아니아니야 150만이니까요 아 이거는 근데 어깨 포상인데 형이 거절했네 난 딱 혓바닥에 나왔는데 그래요 들어올 수 있죠 아니 근데 이런건 위험행기처럼 코로나 때 에이 코로나 때 아니 근데 코로나 걸렸으면 다 걸렸죠 응 조심해야죠 그쵸 그쵸 어우 약간 성향이 좀 약간 보수적인 그런게 있으신가 보나요? 맞죠? 네 어떻게 보세요? 아 제가 애국보수거든요 아 그래요? 네 맨날 애국가 불러요 어떻게 저의 그 한마디를 듣고 애국을 하세요? 고양이 안 키우시죠? 네 그쵸? 어 고양이 되게 싫어하죠? 알레르기 있어요 아! 역시 저 고양이 제일 싫어요 응 비둘기 싫어하죠? 아니요? 예? 그냥 아 나 알겠다 뭐 좀 약간 그래도 좀 약간 연예인 간상이야 간상이요? 어 간상이요 낙반자 잘 될 거 같아 흑인 흑인 같으세요 어 흑인 미녀 섹시한 흑인 미녀 아 근데 양념이 머리에 묻어있네 비듬 아니에요? 아니 아니 머리에 이거 먹는 거 아니죠? 아 머리에 이 양념이 묻어있다니까 아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요 아 먹으면 안 돼요 아 먹으면 안 돼요 아 이제 먹으세요 더러워요 아 저 머리 안 까봤는데 아 안 까봤으면 어때 그래서 기름기 있고 맛있지 그게 버터야 우리 양한테는 응 아니 혼혈 같다 혼혈 혼혈 느낌 좋은다 아 진짜요? 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동생이 한 잔씩 드릴까요 형님들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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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도 이 성함이 말해도 되나요? 아니면 활동하는 게 아니면 별명 예명 별명이나 나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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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디쇼 아니고 나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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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는 노래 뭐야 신나는 노래 나디야 나디야 신나는 노래 죄송해요 나 음이 그거라서 아 그래요 아 예명이 그러면은 나디야신 거구나 네 나디야예요 아니메이션 중에 나디야라고 있었어 그거예요 그게 흑인이야 그거예요 그 단발에 맞네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네 제가 댄서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어우 진짜 흑인이시네 와 댄서를 가서 춤이 각기 춤 잘 출 거 같은데 각기요? 이런 거요? 그럼 뭐 어떤 춤? 저요? 그 약간 섹시하지 오 틱톡에 관심이 있으면은 네 그걸 좀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죠 당연하죠 저 틱톡 한번 보시면 안 돼요? 형 틱톡 80만이거든 형 한번 핫방으로 도와줘요 나 틱톡은 봐주면 안 되냐 내가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 될 사람인지 한번 봐줘 형한테 번호 해가지고 한번 핫방에 그러면 바로 오 맞는다 아 나 진짜 한번 번호 봐봐 아 형 프로듀싱으로 형 한번 봐줘 봐요 한번 보여줘 봐봐 형은 또 인연인데 아 그래 에이 우리 형이 이런 거 아니에요? 내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그냥 딱 딱 느낌만 보고 딱 콜콜 해봐요 어 좋다 어 딱 진실하잖아 그래 음악 내가 진짜로 늘었는지 그래 음악 나는 왜냐면 너무 멋있으니까 형 형 카톡 아니고 틱톡 알죠? 아 그래 알지 틱톡 나는 한 잔 하겠습니다 알았어 한 잔 먹고 아휴 잠깐만 떼어 아 예예예 음 바로 여기 스튜디오가 있는데 또 그쵸 형 춤 진짜 저 박기 춤으로 유명해 어 지커톤이 또 나와 있는데 네 너무 뭐 박기 아니면 유튜브로 보여주면 안 돼요? 뭐를? 제 춤을 유튜브에 오는 게 에이 이게 아니라 현장감이 있어야지 너무 아 내가 지금 틀라고 춘다며 아 언니 언니 챠토 그래 뭐 가볍게 그냥 여기서 프로 아닙니까 프로 아 노래 뭐 아 그러면 그 다음에 틱톡 보실 거예요? 제 틱톡 보실 거예요 아 당연하지 공부해드리지 오빠 나 뭐 아무 노래다 뭐 아 뭐 역시 눈도 낳는 거야 아니야 알았어 섹시 팀이니까 이거는 어 거기서 어디 아닌데 뭐 채팅창에 다 이만이 나와 자켓 자켓 벗자 몸매 또 라이크 오케이 오케이. 오오오오오오. 우와. planted. 이걸로 맞추가? 오오오오오오오. 너무 나오네. 너무 나오네. 야 형 꾸네다. 좋아해. 그만 그만. 너무 잘 들으신다. 어떤 노래든 틀어라. 딱 이랬을 때 하루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데 미쳐버려 크레이지 급이야. 아 왜 틱톡 안 봐. 아니 그래 일단은 원래 텀이 있어야지. 딱 이렇게 해서 와 와 감사합니다. 되게 처음 말 많이 해주신다. 아이 그럼 애들은 냉정해 아프리카나. 이번에 우리 그룹 형님이 하시는데 혼성그룹. 강우상사라고. 강우상사? 약간 되게 물.. 무슨 물산 같네. 제대로 봤네 물산. 원래 광우상사 광우물산 물산 소리도 많이 듣는데 아 물건 찾았네요 오늘. 아 그래. 아 너무 잘 주시네 진짜. 그러게. 나 감사하면 할 마음이 있어 다음에도? 아 그럼요. 아 형 그럼 번호 니가 따라. 지금 진짜 고민을 하신 거 같아. 형 고민하지. 아 네 감사합니다. 갈 때 딱 명함 하나. 어 딱 이제 이렇게 주고 이제 어 딱 그래야지. 호텔 노래하면 또라이 끄리지. 가수니까. 아 이제 좀 성악을 했어가지고. 아 진짜요? 예. 플래시 쪽이에요. 듣고싶다. 아 진짜요? 아 좀 소리가 너무 클텐데. 성가대를 했어요. 예. 성가대를 해요 성가대를. 예. 장난이요? 아 진짜요? 아니 아니 진짜로 난 성가대사 바이브레토 이런거. 어 좀 제대로. 저도 합창단 했었어요. 매주. 오 엄마. 하하 엄마. 예 딱 처음 볼 때부터 우리는 딱 알아봤잖아 형이. 아 운명이였네. 우리 이렇게 딱 방송하는데. 자꾸 뒤에 앵글에. 아 맞아. 이블링 나온다고. 제 친구가 그거를 갑자기 DM으로 보내는거야. 이거 운명이야? 오 진짜로? 언니 이거 위험하니까 따로 자리 옮겨. 근데 안 옮겼지. 아. 왜냐. 역시. 나는. 야망이 있거든. 아 근데 이게. 인생에 있어서. 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지. 아 그치. 좆밥은 아니지. 이거 언니. 내가 DM 보고 얘기했잖아. 뭐라고 그러지? 어 엄청 많이 봤는데. 엄청 많이 봤는데. 이렇게 얘기했잖아. 언니 알았네. 언니한테 얘기 안 했네. 아 견제했네. 어? 아니야. 얘는 유부로 나 잘 되길 바라는 애인데. 어. 얘기를 안 한 것 같아. 아 진짜? 응. 어이 상당. 여캠으로 현역으로 뛰어도. 이거 살짝 했었어요. 비고 라이브. 비고도 그거. 에이. 그걸로는. 또 라이브. 우리 형이 엔터하는데 애들. 요새 제일 적게 보내면 한 3천 보나요? 4천. 한다는. 저는 기본은. 아니 제일 밑단계는 2천. 2천. 조금 잘 돼서. 하루에 3, 4시간 하면서. 응. 근데. 제가 그 비고라는. 그 작은 플랫폼을 하면서도. 응. 와 정말 방송하시는 분들이 대단하구나. 많이 느꼈었거든요. 왜냐면 저 그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아.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냐. 진짜? 줄이 없잖아. 그럼.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. 있어야지. 왜냐. 딱 혼자 이렇게 방송하는 것보다 이렇게.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해. 그럼 또 달궈줘. 그치 그치. 맞자마자. 맞자마자. 거기 같이 해야 또 제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. 다 하고 혼자 할 때는 또 약간. 그런지 아시죠. 그치. 달궈야 되고 막 이러니까. 진짜 이 형도. 완전 메이저 신 메이저. 노래의 형. 딱 한. 아아 이것만 딱 보여주시죠. 그래요. 아무도 안 해봐. 잘하시고. 반소절은. 형한테 너무 실내고. 실내고 3초. 그래. 3초만 딱 보여주시죠. 매력 없게. 빨리 해봐. 형님. 야빠. 야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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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원래. 기본적인 원래 가수들 입장에서. 발성 문제 이거야. 어? 어. 역시. 제대로 보여줬네. 와 어떻게 됐다. 이제 성악을 했어서. 예예예예예예예. 야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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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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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. 노래. 춤. 그것도 있지만. 우리는 종합예술인이라고 불러. 낫지. 어. 우린 보통 다 해. 이런 뭐 술. 이렇게 같이 한잔 먹고. 이제 이런 것도. 시작해서. 어 뭐 김장도 하고. 어. 여러가지로 노력을 해요. 그게 되게 좋은 거거든. 인간적인 모습. 자연의 왕. 야빠. 야빠. 원시인. 아이 다르지. 형은 다 하지. 종합. 내 별명이 그냥 지코대위야. 왜? 어? 이근 대비. 아. 아. 그럼. 스카이 다이빙 좋아해? 아. 저 그럼. 그 정도 좀 있어요. 아. 아. 내가 해보셨어요? 아. 우리는 항상 이만부탁을 위해서. 어. 어. 맞지 맞지. 장난 아니지? 어? 아이 진짜.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. 응. 거기에 뷰가. 한 1200만 뷰인가? 아. 어. 번지점. 상상하지. 거짓말이 아니라 오빠는 좀 약간. 대부 공작원 출신이라. 스케일이 크시구나. 아이 다르지. 아이 그럼. 목숨 걸고 상어도 잡는데. 너 밥 쓴 사람은 그냥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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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bus의 남아가인데. 에이미아. ù까. 누가 보면은 우리가 섭외한줄 알겠어. 아. 만나. 아. 나 치워주려고 하면 안 좋아. 아. 왜整거 알 수도 있어. 아. 아. 아이 그럼. 아 저기. 아니 분이야. 아 incent 안 뜯겨야jal ParvS. 아. autun this. 다 알잖아. 그치? 다 알지. 좋아 웃잖아. 좋아 웃잖아. 왜 웃느냐 하면은 쟤니 있잖아. 형들 봐. 얘 아니까.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. 오 한자. 한자. 제가 따라 드리겠습니다. 나 그래도 이게 나오니까 그림이 생기네. 그래. 아예 원래 강남은. 항상 생기지. 타니까 맛있네. 또 은근히 코트한테 잘 맞나 보다. 네. 아 죄송합니다. 맥주 들고 계시길래. 죄송해요. 오. 자 여러분들 오늘 뭐 분위기 크게 애하고 뭐하고 이제 이런 건데. 그래도 이제 또 이제 살렸으면은 팬 가입 한 번은. 그치 아무튼. 큰 개수는 필요 없고. 팬 가입만. 아무튼 남끼리 십새끼도 오늘 팅 너무 안 쏜다. 어? 어 빨리 좀 쏴. 얘들아. 나 없이 반에 검찰청 가야 돼. 하하하하하하 왜? 어? 왜? 아니 그냥 견학하러. 뭐하러? 견학하러. 응. 얘들아 빨리. 어. 한잔하자. 진짜 검찰청 가세요? 응. 진짜 가시는 거 같은데. 바쁘세요. 왜요? 그게 아니라. 안 좋은 일 있어요? 아니 아니 내가 왜 안 좋은 일이 있을 게 뭐 있어. 요번에 비밀의 숲을 너무 재밌게 봤어. 어. 그 이제 황 프로. 응. 그 이제 저 유튜브 영상 찍으러 가. 응. 비밀의 숲 요번에 어우 약간 재밌었어. 아 너무 재밌다. 어? 너 다 봤어? 넷플릭스 요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. 숲 끝났나? 어 또 끝났지. 알았어 진짜? 어? 자기들 다 봤어? 저는 원만 봤어요. 응. 아하 그래? 투 봐봐. 투도 되게 재밌어. 그래? 응. 뭔가 투는 다 보고 센트야. 약간 궁금해서. 약간 하면은. 남자의 매력을 느낄 때가. 서른 하나. 스물 아오. 그럼 남자 매력 뭘로 느껴요? 음. 아. 그냥 그거 말고. 어. 아무래도 이제 남자 셋 여자 둘 입고 하니까. 그냥 이제 첫인상 뭐 지금까지 봤던 이제 이런 걸로 해서. 어? 어? 나 그거. 사랑의 짝대기 한 번 하자. 아아. 아싸리 그게 낫잖아. 응? 친구분은 없으세요? 응. 예예예. 어 일단 일단. 아니. 딱 여기서. 그래 어떻게 보면은. 지구에 우리밖에 없는거지. 어 그치 맞지. 여자는 우리이고 남자는 셋이고. 딱 이러고 하니까. 지구에 우리밖에 없어요. 어 딱 여기서. 그래도 그나마 제일 호감 가는 사람한테. 저는 안보이죠 지금. 네. 안보이니까. 네. 편하게 하시면 돼요. 안 나오게 앵글이 잡아놨어. 네. 자. 하나. 하나. 둘. 셋. 네네. 네. 뭐야 나 뭘. 아 난 이쪽. 아. 이쪽. 이쪽. 이게 마음 막혀져가지고 나 해줬대. 둘이만 이렇게. 둘이네. 아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아. 예. 뭐. 아 어딜 가요. 아. 그래도 러브샷 한잔 하라고 하는데. 아. 아. 와 형! 5천 개! 누가 누가 누가! 50만 원 줬어 러브샤이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천 개 감사합니다 5천 개면 러브샤 때려야지 안 된대 얼굴 안 나와 전 괜찮네 안 된대 남자친구는 안 나와요 남자친구 있어요? 아 뭐야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언니가 너무 저는 그냥 짠 하고 마시는 거예요 어차피 얼굴 안 나와요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끼리 잠깐만 형님 잠깐 들어봐요 잠깐 들어봐요 다시 그건 왜 다시야 강요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강요는 없죠 강요는 안 되지 가볍게 이렇게 팔 이렇게 하나 어 그쵸 괜찮죠? 예? 어어 예? 야 빨리 가자 하하하하하하 뭐야? 드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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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니 나 질 보내가지고 나 질 보냈어 아 그럼 좀 줘봐 아 알았어 짠다시켜야 돼 아 지금 발 종이 나와 종가만 주문데 아 알았어 새하면 마음 낫게 해가지고 나한테 눈치 보다가 아 예 이렇게 했는데 짠하네 나? 웃기긴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것도 여러분들 딱 이제 확실히 이제 그게 됐네 여러분들 저 인기남이에요 아 역시 맞지 맞지 그거는 증명이 됐네 그렇지 너도 낫고 갔잖아 어 그니까 그래 꺼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아니 농담이야 농담이야 예 딱 말해줄게요 너무 잘해주면 막대 아 진짜? 어느 정도 밀당을 해야 돼 아 나 잘했는 적이 없는데 좀 약간 살갑게 대해주면 이 새끼는 막대 아 진짜? 아 이미 내꺼 같거든 아니 근데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랑의 짝대게 뽑혔는데 둘만의 시간 장갑을 가져도 됐지 아 끊어와요 어? 아아 그냥 잠깐 담배 하나 핀대요 어 그래 담배 하나 피고 어 예 오 진짜 많아 담배 하나 피는 거니까 가난다고 진짜 많아 가난 드릴까요 아 네 아 아 내일 최근에 야무치게 했나보네 아 내일 뭐 스케줄 없으세요? 아 네 꼭 오 뭐 entendeu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고 계시는구나 매일 뭐 있으세요? 저희 뭐 방송이 COB 오늘 몇시 부터 먹었어요? 응. 진짜요? 품을 땡기잖아요. 그래. 힘든 거 없어요? 오늘 몇 시부터 먹었어요? 저희 9시에 만나가지고 응. 그리고 뭐야.. 곱창 먹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구치 먹었네. 바 같은 데 가서 카페 같은 거 먹고 이쁜데 사진 하나 찍고 대시에 이스타롱탄 찍고 그래. 틱톡도 돈이 돼요? 안 되죠. 얼마 정도 광고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던데? 광고가 들어오래요? 예. 틱톡 조금 있으면 조회수로 돈 들어올 거예요. 아 진짜? 그렇으면 좋겠다. 제일 조회수 많은 게 몇 달이에요? 아 몇 건이에요? 한 100만? 3만? 1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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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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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3만? 33만이야. 33만이야. K가 1,000입니까? 33만 거. 제일 잘 나오는 거. 그나마. 그리고 그것도 미국에 도움받은 거고. 같이 찍은 거. 틱톡 그러면 영상 잘 찍는 노하우가 어떻게 돼요? 그냥 저는 TV 미수도. 아 아까 팀 잘 추더라. 노래 하는 거 보고 또바이더비. 틱톡 춤. 어, 진짜로. 미국에서 유행하는 침대 많이 쓰고요. 15초, 30초. 근데 그거가 지금 한 가지 안 먹히더라. 한국은 한국만의 틱톡 스타일이 있는데 내가 너무 미국을 쓴 거지. 내가 너무 미국 스타일로 쓰니까 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 주지만 그래도 또 한국 스타일의 틱톡이 있으니까. 나 한국, 한국 많이 먹으면 되지. 잘 되겠죠? 저도 하면 잘 될까요? 그럼요. 아, 진짜로? 이미 100만 넘었어. 그거를 이어가지고 근데 원래... 춤은 좀 춰야 되잖아. 여기는 노래를 올리면 뷰가 한 300만불 나와. 음... 근데 이게 또 그런 거 다... 그거 아시죠? 톡톡이랑 유튜브랑 다르고. 아, 진짜 왜? 느낌이 달라. 저 춤은 추운데... 저 브레이크 댄스 좀 많이 춰. 그런 걸로 좀 해주세요. 다른 느낌으로. 봐봐, 보이잖아. 얘 아픈 거 아니고요, 이거. 연습하는 거예요. 자기예요. 네? 어땠어요? 너무 잘했어요. 아... 알아볼게 잘 하시네. 아니 근데... 진짜 지금 노래 잘하는 거 너무 유명하시니까... 아... 틱톡은 좀 다른... 좀 캐릭터로 하시면 더... 아... 진짜로요?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럼 그게 다 합쳐주면 더... 오케이. 틱톡 진출한다, 올해. 아 진짜 그거 꼭 하셔야 돼요. 어떻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, 솔직히? 아... 해야지 해야지. 미래를 본다면 틱톡이... 그럼 그럼. 무척 보내야지. 음... 근데 잘 안 하게 됐지? 아프리카하면서 유튜브하기까지. 아 그런가? 그치, 그치. 그런가? 근데 한... 성격이 진짜 좋으시네, 이거. 그니까. 잘 될 거 같아. 많은 사람, 만인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네. 진짜요? 네.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... 아마 컨텐츠... 지코의 함정 있는데 한번 그거 나와요. 너무 좋아요. 지코의 함정? 뭐지? 이 지코. 이 지코. 이 지코. 그니까. 빠지면 이제 잘 된다는 거지. 아 진짜. 바로 앞이야, 스튜디오. 아... 우와... 와... 쌈배 한 개 피고 올게요. 에이 형님. 형 근데 틱톡은 뒷광고가 안 들어와요. 왜냐면 그거 중국 거라. 중국 거 맞지 않나? 맞죠? 씨, 찹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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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3위제제에.. 형들.. 지코형 하는거 보고 지코형 하는거 보고 들때가 됐네요. 이분들.. 이분들.. 주 vídeos.. 조용히 딱.. 보내드리고 맞죠? 아.. 죽음이 좀 싸우고 어.. 한 잔 드릴까요? 이제 제코형 하는거 보고 그때가 됐네요. 이분들 조용히 딱 보내드리고 한잔 드릴까요? 엄청 이쁘세요 이쁘대요 이쁘대요 아이고 살짝 옆모습만 나왔어요 눈도 안보였고 옆에만 나왔는데 이쁘대 그냥 짠 아이씨 근데 형들 오늘 올해에서 12시부터 4시 41분이면은 나는 형들 한다 하잖아요 10시까지 12시까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신인의 마인드 근데 형들 따라가야지 형들이 피곤한 티 내면은 저는 아무 말 못하지만은 형들이 하자 대로 무조건 딱 끝 저는 뭐 그만하자 다 하자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형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? 왜? 다 어디갔어? 둘이 갔어요 아 그래? 다 내한테 빌어 어? 코트가 간만에 좀 기분이 좋은가 보네 어 오랜만에 더 하니까 어? 좋지 그럴 수 있지 그러게 예전에 여러분들 사석에서 아름이랑 봤는데 너무 옥새더라 어? 너무 옥새더라? 그건? 음 근데 그 코트 형이 연애를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야 왜 이렇게 저 새끼도 나름 헛덕덕이야 야 얘들아 큐브 뭐 이런 새끼들 좀 차네 아니 개새끼들이 그냥 어디 뭐 좀 뭐 누가 뭐 좀 뭐 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건데 그 왜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있는 방송은 물타게 한다고 해서 되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 왜 그래 근데 이거는 참 집고에 좀 좋은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형은 자기 방송 안이 더 유도를 많이 해 아이 그럼 그럼 아유 난 좋다 음 그치? 비글즈에서는 이런 감성 없잖아 음 그쵸 그 그쵸 근데 거기는 욥붕이나 짤붕이 몇만개 돼 그치 그치 1 2만개는 많아 음 그러게요 이 친구는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게 네 너무 수줍어하고 이제 뭔가 너무 차마시네 어 딱 이러고 이제 한게 음 딱 내 스타일인데 아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아 음 음 다음에 한번 게스트 한번 하시죠 어 게스트 방송 한번 하세요 그러게 음 게스트가 여기 가까워요 스튜디오가 진짜 집 따로 스튜디 따로가 음 집이 아니어서 뭐 언제든 좀 없어 이렇게 보면 되지 그냥 명아 하나씩 돌리시죠 형님 아유 근데 이분은 어디 가셨어? 어? 아 클럽에 따라갔네 으헤헤헤 에헤헤헤헤 아냐아냐 그냥 동생 던지고 간거 같은데 어 맞지? 안 먹냐 화장실 가신거 같아 이 시간까지 안 먹은 거 보면은 어? 음 음 음 네 얼음물 좀 줄 수 있을까요? 얼음 얼음물 저기 있어 어 아 됐어요 괜찮습니다 네 두 잔만 더 주세요 두 잔이요? 예예예 제가 그냥 물을 많이 먹어서 어 많이 먹어 음 음 음 예 나오기 잘했다 그니까 진짜로 인정? 아 그래 진짜 인정 어 원래 그래hos다 익숙성 때문에 네 어 그치 어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어 수줍하니까 어우 너무 귀엽다 어우 너무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미치겠다 어허왜 왜 미쳐 이까 너무 귀여우시니까 아하하하하 아 그래도 네 진짜 예쁘게 생겼어 손톱도 뭔가 초등학생 너무 참하셔 진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아 왜 이 여자가 제 여자입니다 하고 보여드리고 싶어? 아니 좀 약간 어 말이 그렇잖아 어? 이 형 몸 나 괜찮아 형 뭐해주세요? 뭐해주세요 3명 대기중인데? 어 그러게 근데 이분들 왜? 3명 대기중인데? 아 아니야 아니야 드리비찜 저는 옛날에 새해왔다 한방 어 그러게 아 요즘 천둥 같은 새끼 옆에 있으니까 어? 어? 아이고야 지금 원래 이렇게 방금 오래 하셔도 네 오늘 좀 오래 하게 됐어요 아 그 말인 직선 빨리 꺼라 아니 아니 원래 이렇게 오래 안 하지 않으시죠 아 그쵸 오래 안 하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근데 오늘 좀 오래 하긴 했다 술 먹방 치고 5시간 가까이 있으면 근데 왜 오래 하는 거 알아? 너 보고 싶어서 음? 그것도 맞지 어 맨날 키면은 끈다 이제 음 아니 다 풍 빨 만큼 빨았으면 꺼야지 하하하하하하 이게 맞지? 아 근데 풍 멈췄다 예 예 그러게요 음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딱 지금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네 나쁘진 않을 거 같네요 음 아 벌써 그렇게 됐어? 시간이 오래 됐죠 어 이제 이분들도 내일 일 나가시고 맞지 맞지 어 또 이러시고 이제 일해야 되니까 음 음 음 그래 얘들아 제가 이 자리 사겠습니다 제가 계산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거 아니 그거는 당연한거 당연한건데 아 왜냐면 저는 생일보고 쌌어요 어 그래 얘들아 막잔만큼만 어 음 음 음 이 새끼 돈 10만원 쓰는 것도 약간 으름장 지을래 하네 그러니까 아 이거를 뭐 그렇게 조용히 가서 되는 거를 그냥 가면 되지 형님 한 잔 하시죠 한 잔 하시죠 음 형님이 한 잔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기분 좋게 먹어가지고 진짜 일단 세야도 어제 좀 방송 열심히 하고 왜요 근데 요새 제가 1일 1방송이 아니라 약간 이틀하고 하루치고 이틀하고 하루치고 이래 어 맨턴이 작아요 방송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오늘 거루형 막 뻔뻔하게 하는거 봐라 그럼 어 어 열심히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켜봐주셔서 연장풍 아 우리 현추 그래 300개 고마워 만개 쏘면은 가능하지 아 어 3분 뒤에 꺼져 3분 뒤에 그래 3분 3분 네 3분 네 이제 만개 존나 큰거 알죠 한 그지 2천개 천개만 봐도 쳐야 돼 어이구 어이구 왜냐면 형들 왜 그렇게 안나올거를 이불로 하냐면은 그게 돈 100만원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술먹방을 5시간 했어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술을 계속 두고자자 먹는게 안나올거 아니까 그냥 막 빠지러 하는거에요 재밌어 어 진짜 재밌어 진짜 근데 오늘 나오는거는 형이 나가자 했을때 야 딱 그거 딱 봤어 어 아 그래 원래 그 딱 분위기가 있어 아 그니까 오늘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내가 얘네 오기 이전에 막 설거지다 보다 집안일을 너무 많이 했어 아 오늘 어 약간 지쳐있었구만 형이 음 야 우리 단아주님 아 나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아주님 어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가세요 오늘 아 집에 혼자 살아요 아니면 뭐 어떻게 아 왜 이렇게 오래 오래있다 왔어요 똥 샀어요 똥 샀어요? 와 이거 이거는 진짜 먹 없는거야 아 멋있다 어 왜요? 아 진짜 아 휴지가 없었을텐데 아 아 아 그래요 많이 있었는데 아 아 근데 왜 양말이 한쪽 없어졌어 어 원래 양말 없었는데 아니 아니 어 근데 신발이 되게 독특하네 이거요? 고무신 같죠? 어우 되게 이쁘다 스타일 너무 좋으시다 왜요 왜 스타일 너무 좋으면 안 돼요? 너무 영혼 없이 말씀하셔가지고 아 아 얘 원래 말투가 좀 이래요 이렇게 뭐 하시면서 스타일 되게 좋으시다 아 이 분은 진짜로 형 한번 키워줘 봐요 형님 방송 또 하고싶대요 또 명함 명함 지금 줘요 두 분 다 이따 어찌 될지 모르니까 같이 아 진짜 뭔 얘기 왜냐면은 뭐 직구의 함정이든 뭐든 간에 일반인 게스트 해가지고 두 분 한번 초대하면 되잖아요 한 분을 하든 한 분을 하든 형 명함 드려요 빨리 음 아 뭐 뭐 뭐 뭐 지금 이렇게 헤어지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술먹 끄면은 헤어지는데 지금 줘야 라이프아 이제 술주로 온나 어 명함 아 선생님 아 명함만 하나 하나 드릴게요 아 컴맨데 진짜잖아 어 어 왜 웃으세요? 우와 어 명함만 하나 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파트너 비제일 여기 나와있잖아 파트너 뭐라고? 파트너 비제일 아이 쉿새끼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어 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 형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7년정 명함은 아직까지 아직 좀 남아있어 자흴님 아니 이거 제가 쓰레받기질 할게요 아니야 근데 여기 치우시는 게 좀 일이니까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내비둬 내비둬 자 괜찮으세요? 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오바해가지고 괜찮아요 쓰레라키랑 좀 주시면 제가 좀 쓸게요 몇 개 가지고 헝을 하나 깼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치워주신다고 하시니까 자 그럼 뭐 이제 수술 마무리 좀 이어 볼까요? 어 딱 이제 하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 모인 이유가 제가 할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제가하는게 때문인거 같아요 아무래도 좀 열심히 하길 바라는 착한 척 하려구요 다들 마음에서 여러분 모인거니까 네 아무튼 어 앞으로 예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또 각자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구요 저희 또 언제 만나도록 할 형님 또 이제 조만간 또 고구마 케라 한번 가야죠 형님 와 망키터 였어 방금 아니지마 뭐야 사질뻔했네 동생도 확 오를뻔했네 어 지금까지 싸주신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